안녕하세요 롤러코스터 타이쿤2의 지제이입니다 금일 만들어볼 것은 먹자거리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은 나가는 길도 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도와 연결을 시켜줘야 손님들이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경직이 되어 있을까요? 아이고 일단 한번 보시죠 제가 여태 지은 상점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안 지은 것부터 차례대로 건설을 시작합니다 이 불금이 저를 너무 경직시키는 것 같아요 이 불금이 저를 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존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졸한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간을 고려해서 그에 걸맞는 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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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